안녕하세요. 저희는 B4 팀에서 웹캠을 이용한 동적 제스처 인식 기반 컨트롤러 구현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목차입니다. 일단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과에서 시연 영상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끼리 평가했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일단은 실시간으로 핸드 제스처를 인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웹캠같이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친 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핸드 포즈를 추정하고 이 핸드 포즈로 추정한 손 동작을 인식해서 새로운 입력 장치로서 동작하는 것을 웹 기반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는 무엇이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손을 추적하고 그거를 새로운 입력 장치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핸드 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웹캠에서 촬영이 되고요. 그 핸드 포즈 스켈레톤을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손이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웹상에서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을 해서 그걸로 서버 퍼블리케이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툴들은요. 일단은 배포를 위해서 파이썬 애니웨어의 D장고를 이용을 해서 서버 배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맵을 움직이는 것을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카오맵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로서는 이제 별도의 고가 장비나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모두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만으로 입력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점이고요. 이것이 이제 손동작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보다는 훨씬 직관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존의 보편적인 입력들은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등 이제 뭐 데스크탑 위에서 동작을 해야 됐으면은 이제 에어모션으로 그냥 공중에서 제스처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동작이 이제 실제 앞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에 집중해야 되는 메타버스 같은 VR, AR 분야에서 새로운 입력 방식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팀 구성과 역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송도훈입니다. 저는 어떤 역할 하나에 치중되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그 다음에 각 역할들의 도움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파트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엽님은 이제 데이터를 인공진에 학습하기 위해서 수집과 변경을 진행을 했고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처음에 테스트 해보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는 파트를 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희님이 계신데요.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를 구현을 하셔서 웹 쪽에 좀 많이 힘을 쓰셨고요. 배포용 웹 페이지를 구성을 이제 WANDB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모델이 파이썬으로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델 장착하는 것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아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준현님과 같이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맞게 변경하는 인공지능을 변경하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이제 카카오 맵을 직접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명령어의 입력 기능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인식 모델을 찾아내셔가지고 저희가 수정하기 좋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절차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한 이틀, 삼일 정도 프로젝트 기획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정확히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정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정제 그리고 전처리 과정과 실제 처리 방법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전체적인 기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봐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모델로 조금 기존의 모델이 있던 거를 변경하는 식으로 초반 부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서버 구축과 모델을 서버에 올리는 등의 서버 쪽의 역할을 좀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습 모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미디어 파이프라는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사람 손이 웹캠에 비치면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0번부터 20번까지 사람의 손 관절 부분과 팁들을 이제 정확히 찝어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쌓았고요. 데이터를 쌓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각 상황에서 스태틱한 가만히 있는 손 모양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16프레임 동안 움직인 엄지와 검지 끝부분에 좌표를 쌓았습니다. 이때 쌓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좌표라고만 말씀드리면은 되게 모호한데요. 이거를 이제 절대 좌표, 상대 좌표, 비율 좌표를 잘 정리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던 가장 기본이 됐던 모델인데요. 이제 손가락에 들고 있을 때 손가락 끝에 팁이 표시가 되면서 어떤 동작이 인식이 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사람 손에 스켈레톤이 잘 나와가지고 저 점들이 지금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형태의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공개되어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고요. 이제 저희가 이용했던 모델은 좀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한 5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단순한 학습 단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21개의 점을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21개의 점이 X와 Y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 42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것보다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바꾸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데이터 라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동작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동작대로 라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논, 줌아웃, 줌인, 무브라는 동작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클로즈, 포인트 원, 포인트 투 같은 다양한 스태틱한 손 모양을 표시를 하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수집하는 포인터가 원래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앞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손끝에 있는 한 점만을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줌아웃이나 줌인같이 손가락을 두 개씩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포인터를 두 개씩 학습하도록 데이터 모델을 약간 바꾸고 학습 모델도 약간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전처리 코드도 변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맞춰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파이썬에서 학습이 됐다 싶을 때 이제 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배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는 제이슨의 형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전달이 되고 스크립트로 모델 프레딕트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미디어 파이프와 저희 모델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전처리 코드도 추가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방법이고요. 이제 웹캠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손동작을 인식을 하고 실시간 손동작으로 인식된 게 이제 지도 내에서 일정한 개별 사고 작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 배포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파이썬 애니웨어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연 영상을 먼저 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에서 진행했다기 보다는 컴퓨터의 마우스 행동을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모양에 따라서 휠이 이제 동작을 하도록 좀 동작을 연결을 해놨고요. 그래서 일정 동작을 할 때마다 이제 지도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1으로 들었을 때는 마우스가 이동이 가능하고 포인트 2로 들었을 때는 드래그를 해서 맵을 움직이는 게 가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씩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은 좀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제치고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웹페이지에서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을 쥐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로 가면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왼쪽 위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먹을 쥐어서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손이 오른손인데 좌우 반전이 돼서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행동이다 보니까 미디어 파이프가 잘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손으로만 했을 때 약간씩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한 손으로 이렇게 원래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 손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반대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손으로 번갈아 가서 하면은 왼손 이제 왼쪽 위 왼쪽 오른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다 잘 진행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자체 평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손 전체의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동작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저희가 원했던 동작 외에도 다른 동작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포인트 1이나 포인트 2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가락을 위로 들고 있는 모양으로만 학습을 했었는데 방금 같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했을 때 코너 케이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굉장히 동작이 잘 안 되는 어렵게 동작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다 구현이 돼가지고 동작이 잘 되는데 아쉬운 점은 약간씩 추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윈도우 상에서 잘 동작하던 모델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올라가면서 전처리 코드나 아니면 모델의 데이터가 약간씩 바뀌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데이터보다는 윈도우 상에서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구현하기가 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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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